네 안녕하십니까 부식 및 방식 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식 중에서 일반적인 부식 유니폼 콜로전 근리부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식이겠죠 금속 표면 전체에 걸쳐서 균열하게 방식하는 발생되는 부식이구요 공급적인 관점에서 근육 중용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눈에 보이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국부 부식이 위험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피놀이라든가 틈 부식 같은 게 생기니까요 자 극부식이 위험한데 극부식은 여러가지 형태의 부식 복잡하고 예측난이 위험하고 예측 정도의 예측난이 하고 손상을 초래한다 균일 부식은 적절한 재료의 선정 부식 억제제 선정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 라든가 주위 환경을 억제제로 쓰시면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음극 방식이라든가 피복 등 이렇게 해서 균일 부식은 우리가 관리가 그래도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이 출전은 안드레스 이바 교수님 독일의 예 이바 교수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균일 부식 보이네요 이게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인데요 근문교 인데요 보시면 50년 동안 사용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 속에 근문교 구조물에서 발생된 대기부식 형태 해가지고 탄소강 이게 일반 탄소강 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갔죠 보시겠어요 어떻게 부식 됐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물속 부식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식 일반 부식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부식 인자는 보통 우리가 부식 인자 3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식 인자 3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식 인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번이 물속에 들어있는 용전산소고 2번이 산성용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고 3번이 파단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이온 이온 2마리 분자 1마리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강물이라면 오토만 있을 것이고요 파단물이란 뭡니까 오토뿌라서 염소가 있겠죠 염소이온 두 마리 같이 작동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시면 일반 오토에 있는 부식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식 산소의 부식 산소의 물속에서 부식 여기 습도가 차이 있으니까 습도는 6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릴 때 부식률을 보면 부식률을 보면 습도하고 부식률을 비교하실 때 0%일 때는 부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습도는 H2O 잖아요 H2O지만 H2O에 누가 들어있는거죠 O2가 있는거죠 범인은 O2죠 얘가 도와주는거고 얘가 없으면 부식이 잘 안됩니다 예 속도 좀 늘어지고요 그래서 산소가 부식시킬 때 물 자체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가 주범 얘는 보조지 보조 보조하는 애인데요 습도 몇 프로냐면 부식이 안되다가 갑자기 쫙 올라오는게 있었죠 여기가 인계 습도라 해가지고 약 60%가 돼야죠 이거 보시면 구름이 끼고 습도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속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산소의 한 부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영준산소의 한 부식 습도의 한 부식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 3개 있었는데 보시면 1번 식이 뭐냐면 물속에서는요 물속에서 산소는요 약분한 겁니다 영준산소는 전자 2마리 먹고 반드시 수산이온 2마리 만드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EOH- 1번 식입니다 2마리 그럼 두번째 2번 식은 뭐냐면 전자를 어디서 뺄거냐 비금속에서 못 빼고 금속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FE 겠죠 FE는 2마리 뺐겠으니까 FE2 플러스 될 거고 2마리 뺐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 2마리 뺐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2번 식 3번 식은 이제 이온 양이온 오미온이 만나야 되죠 이온은 간단히 떠요 불안하니까 무조건 만나겠죠 FE2 플러스 2마리 하고 4마리의 OH-를 만나면 4마리 4마리 마이너스 플러스 도 같으니까 산소가 한번 작동하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붉은 녹 붉은 녹이 만들어지는데 위에 지우고 말씀드릴까요 붉은 녹인데 붉은 녹은 헤마타이트라고요 여기에 결국 이렇게 돼서 올라오면 2F2OH라는 녹 2F2OH라는 녹 2F2OH라는 녹 물 한 방울 이렇게 3번 식이죠 3번 식입니다 이 F2OH는 다시 약분하면 분해해 보면 FE2마리니까 FE2 FE2마리 253 헤마타이트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산소가 4마리 였는데 1마리 있고 3마리 있었으니까 수소 2마리니까 수소 2마리에 물 한 방울 결국 FE2O3 만들어지는 그것이 일반 귤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귤을 보이시게 되어있구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단불이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바단불이라면 여기도 플러스 FE2O3 플러스 바단불이라면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 지켜야죠 CL-가 있죠 CL-도 이온이죠 음이온이죠 그러면 CL-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아까 산소가 FE2 전자를 빼고 FE2 플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CL-가 가만히 있다가 얘가 나는 음이온니 양이온 이 CL-가 두 마리가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FE2 플러스 이 CL- E 플러스 두 마리 마이너스 두 마리 지우면 FE2 CL2라는 녹이 생깁니다 이게 녹2라 할게요 얘를 녹1이라고요 그럼 해소에서는 녹1, 녹2 두 마리 생기니까 가속구식 되고 일반 강물이나 일반 대기 중에서는 녹 한 마리 생기고 바닷물에서는 두 마리 생기고 그래서 1번 녹, 2번 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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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